1. 콘크리트용 재료에 대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실시한 재료시험으로 틀린 것은 1. 석고를 10% 첨가하여 제조한 시멘트를 사용하면 시멘트 경화체에 이상팽창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길모어침에 의한 응결시험을 실시하였다. 2. 다음 중 골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일반적으로 굵은 골제의 최대치수가 클수록 콘크리트의 강도, 경제성, 내구성년에서 유리하다. 3. 콘크리트용 골제로서 갖추어야 할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깨끗하여야 하며 위분말이 많아야 좋다. 4. 플라이 애쉬 품질을 규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1. 염화물 이온양 5. 골제 시험 결과 골제의 단위용적 질량이 1.700kgm3 골제의 절건밀도가 2.65ccm3일 때 이 골제의 공급률은 1. 35.85% 6. 콘크리트 배합에서 굵은 골제의 최대치수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4. 굵은 골제의 최대치수는 슬래브 두께의 2.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7.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원류로서 양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된 것은 1. 석회석 점토 규석 8. 신선한 시멘트의 일반적인 강열 감량은 어느 정도인가 1. 0.6에서 0.8% 9. 표면 건조포화 상태의 골제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수량의 절건상태 골제 질량에 대한 백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 4. 흡수율 10. 압축강도 시험에 기록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강도로 틀린 것은 4. fck가 40MPa인 경우 배합강도는 52MPa 12. 아래의 표와 같이 콘크리트 시방 배합을 하였다. 장골제의 표면 수량이 3.5%이고 굵은 골제의 표면 수량이 1.5%일 때 현장 배합으로 수정할 경우 단위 수량은 1. 131kg 12. 골제에 포함된 불순물의 영향이 잘못 짝지워진 것은 2. 유황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축 및 골제와의 부착력 저하 13.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에 의해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멘트 450g을 사용하여 공시체를 제작할 때 모래의 사용량은 3. 1350g 14.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강도가 40MPa이고 15호의 압축강도 시험실적으로부터 구한 표준 편차가 5MPa인 경우 배합강도를 구하면 3. 49.52MPa 15.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4. 고성능 A2감수제는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화학적으로 촉진하여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을 촉진시킨다. 16.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서 장골제율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장골제율을 작게 하면 단위용 적당 시멘트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비경제적이다. 17. 골제의 단위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이외의 시험의 평균값을 시험결과로 하며 단위용적 질량의 평균값에서의 차는 0.1kgL 이하이어야 한다. 1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1. 2.14MPa 19. 20도씨에서 골제의 밀도 시험을 한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표면 건조포화 상태의 밀도는 3. 2.59G CM3 20. 굵은 골제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료를 준비하고자 한다. 아래표의 조건과 같은 경량 골제인 경우 1회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의 최소 질량은 2. 1.4kg 21. AE 콘크리트의 성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내부 공급이 증가하여 동결융의 저항성이 저하한다. 2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있어서의 7가지 관리도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피드백 23.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공시체의 질량은 건조로 해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측정한다. 24. 구속되어 있는 묵은 콘크리트 부재의 건조 수축률이 100 곱하기 10월 6일 때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응력의 종류와 크기는 1. 인장응력 3.0MPa 2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2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26.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차에 대한 아래표의 설명에서 안에 적합한 값은 3. 30mm 27.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1회의 강도시험 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후칭 강도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8. 다음 보기를 보고 품질관리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4321657 2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측정법 중 진동대 위에 원통 용기를 고정시켜놓고 그 속의 슬럼프 시험과 같이 콘의 2층으로 콘크리트를 채우고 콘을 연직으로 들어올린 후 투명한 플라스틱 원판을 콘크리트 면 위에 놓고 진동을 주어 원판의 전면에 콘크리트가 완전히 접할 때까지의 시간을 초로 측정하는 시험법은 1. BB시험 30. 100mm 곱하기 200mm인 원주형 콘크리트 표준 공시체에 대하여 압축강도 시험 결과 200kn의 하중에서 파괴되었다. 이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3. 25.5MPa 31. 1일 콘크리트 사용량이 약 200m3인 경우 필요한 믹서의 용량은 2. 1.04m3 32. 관입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의 응결시간 시험에 사용하는 제하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정확도 10n으로 관입력을 잴 수 있고 최소 용량 600n을 가진 것 3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공시체를 공시체 지름의 5% 이내에 오차해서 그 중심축이 가압판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놓고 시험을 실시한다 34.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갑재료는 1배치씩 용적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과 혼화재는 질량으로 계량해도 좋다 35. 콘크리트의 블리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잔골재의 조립률이 클수록 블리딩이 작아진다 36.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공시체의 측면 길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이얼 게이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재료의 1의 계량분에 대한 계량의 허용 오차로 오른 것은 1. 골재 플러스 마이너스 3% 38.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풀의 강도보다 작음으로 일반적으로 골재 강도의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의 강도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39.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하루에 300M3의 콘크리트가 재조미 타설된다면 검사 횟수는 2. 3의 40. 콘크리트의 일정한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되면 하중의 변화가 없어도 콘크리트의 변형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크리프 41. 다음은 쇼크리트 타설 시 뿜어붙일면에 용수가 있을 경우의 대책이다 옳지 않은 것은 4. 뿜어붙일면보다 소량의 침출수가 있을 때는 습식 쇼크리트 공법을 사용한다 42. 신축이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된 구조여야 한다 43. 해양 콘크리트의 물결합제비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해풍의 작용을 심하게 받는 육상구조물인 경우 최대 물결합제비는 40%이다 44.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치마균열은 거푸집과 지보공의 강성 부족으로 인한 치마가 그 원인이다 45. 일평균 기온이 10도씨이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습융양생기간의 표준으로 오른 것은 3월 7일 46. 콘크리트의 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일반적으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운반거리가 가까운 장소로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7. 메스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혼화재료로서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면 특히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가 높을 경우 발열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난다 48. 한중 콘크리트는 하루의 평균 기온이 몇 도씨 이하로 되는 것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아에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인가 4. 4도씨 49. 슈크리트의 건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일반적인 압송거리는 습시법에 비하여 장거리 수송이 적당하지 못하며 100m 정도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50. 포장 콘크리트의 시공에 사용되는 이음판에 필요한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흡수성과 투수성이 클까 52. 다음중 시공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공이음은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52. 댐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3. 룰러다짐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VC시험으로 20-10조를 표준으로 한다 53. 섬유 보관 콘크리트의 배연 및 비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믹서는 각형식 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4. 섬유 보관 콘크리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섬유 보관 콘크리트용 섬유의 탄성 개수는 시멘트 결합제 탄성 개수의 1-C10 이상이며 형상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55.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주인 모르타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팽창률은 블리딩의 5배 정도 이상이 바람직하며 팽창률이 작으면 모르타르 속의 공급을 크게 하여 해롭다 56. 경량 골제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슬럼프는 일반적인 경우 150-2-110mm를 표준으로 한다 57. 트래미를 이용한 일반 수준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트래미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에 다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평 이동시켜야 한다 58.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의 압속 및 주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시공 중 모르타르 주입을 주기적으로 중단시켜 시공이음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여 온도 변화 및 건조 수축 등에 의한 균열 발생을 제어하여야 한다 59. 고강도 콘크리트의 정의에 대한 아래 표의 설명에서의 적합한 수치는 60. 콘크리트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1. 그림과 같은 형단면의 3D38에 철근이 배근되었다면 설계 힘 강도 MN의 크기는 62. 교량 바닥판 상면 두께 증설 공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62. 공정 항목이 적고 고도의 시공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63.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볼을 강도 설계법으로 설계할 경우 최소 철근 양은 63. 666 MN의 64. 그림과 같은 단면의 에즈는 4D25가 배근되어 있고 개수 전 단력 U는 200KM 개수인 모멘트 MU는 40KM이 작용하고 있는 보가 있다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전단 강도를 정례식을 사용하여 구하면 65. 직접 설계법에 의한 슬래브 설계에서 전체 정적 개수 휩모멘트 MU는 320KM로 계산되었을 때 내부 경관의 정개수 휩모멘트는 얼마인가 66. 전자파 레이더법에서 반사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67. 핌에 대한 강도 설계법의 성립식으로 오른 것은 68. 기존 교량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동적자 시험에 의한 결과 분석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69. 강도 설계법으로 휜부제를 해석할 때 고정하중 모멘트 10KM, 8하중 모멘트 20KM이 생긴다면 개수 모멘트는 2. 44KNM 70. 강도 이론에 의한 균형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4. 압축측 연단에서 콘크리트의 응력이 0.003이고 철근의 변형률은 FYO에 도달한 상태 71. 아래표에서 설명하는 보관 공법은 2. 강판 라이닝 공법 72. 알칼리 실리카 반응의 가능성을 예상하기 위해 콘크리트 중 알칼리량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초음파법 73.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 칼슘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탄산칼슘으로 변화한 부분의 pH가 8.5에서 10 정도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74. 항산염층투에 의한 열화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1. C3A 압량 증대 75. 다음 중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을 적게 발생시키는 경우는 3. 철귤량이 많을수록 76. 콘크리트가 화재를 받아 피해를 받았을 때 열화 특징으로서 오른 것은 4. 안산암질골재와 경량골재는 석형질이나 석회암질골재에 비해 고온까지 안정한 성상을 유지한다 77. 균열 보수 공법 중에서 저압지속식 주입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주입재는 에폭시 수지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습윤부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78. 철근부식에 의한 균열 방지 방법 중 잘못된 것은 3. 흡수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79. 일반적으로 슈미트 해머를 사용하며 일정한 충격 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여 움푹 패거나 또는 데밀어치는 크기를 측정하는 비파괴 시험 방법은 1. 표면 경도법 80. 인장 2형 철근의 겹침이음의 A급이음에 대한 아래표의 설명에서의 적합한 수치는 3. 가 2.0 나 1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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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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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 나 1 슬래시